아까 여기 충주 하니까 떠오르는데 선생님이 충주랑 좀 관련이 있어요. 여러분 왜 충청도라고 부른 줄 알아요? 충주 청주, 전라도, 전주 나주, 경상도, 경주 상주 그 도의 큰 도시들 이름 딴 거예요. 그 중에서 충주 같은 경우는 충청도를 대표하는 큰 도시 였었죠. 참고로 선생님 어머니가 고향에 충주세요. 선생님 아버지가 나주세요.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랑 어머니랑 만났는데 충청도의 큰 도시랑 전라도의 큰 도시에 남자 여자끼리 만난 거죠. 여기서 태어난 게 선생님이죠. 선생님은 절반은 전라도의 피가 흐르고 절반은 충청도의 피가 흐르는데 어렸을 때는 이 충주를 엄마 따라서 많이 갔었어요. 갔더니 외할머니가 계시거든. 우리 외할머니. 우리 외할머니가 좀 옛날 분이시기도 하지만 남자를 좋아하고 또 외선주죠. 외선주 중에서 선생님이 되게 이쁘어 있었어요. 선생님이 또 얼굴이 예쁘잖아. 잘생기고. 무엇보다 춤을 잘 추잖아.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 충주에 가면 항상 외할머니가 예쁜 손주 왔다고 이걸 세팅해줘. 이게 뭐냐면 꽃감. 여러분 잘 안 먹을지 모르지만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. 꽃감. 감을 이렇게 말려서 쫀득쫀득하게 먹는 건데 선생님하고 좋아했었거든. 어렸을 때 가면 맨날 이거 주시는 거야. 또 잘 먹으니까 예쁘다 해서 더 주잖아. 그러다 탈이 났네. 꽃감 이렇게 먹는데 오늘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되게 찰지거든. 똥구멍이 막힌 거야. 배설이 안 돼. 배설이. 어떻게 해. 배 아프다고 어렸을 때니까 난리가 났지. 할머니 배 아파요. 배 아파요. 이러고 있는데 사랑하는 외선주가 아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. 외할머니랑 선생님 어머니랑 바로 세팅 들어가더라고. 선생님이 방 안에 누워있고 밖에서 두 분이서 뭐 하셔.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거기로 막 뾰칼 갈고 있더라고. 저거 뭐하는 거야? 나 화살 만들어주려나? 이러고 있었거든. 그러니 두 분이 2인 1조가 돼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서 어머니가 나의 손을 딱 붙잡고 발을 딱 붙잡고 나의 엉덩이를 내밀고 할머니가 세팅된 꼬챙이 있죠. 남꼬챙이로 나의 엉덩이 똥구멍을 막 흡입하면서 막힌 걸 막 뚫어주고 있는 거야. 난 아파 죽겠다고 막 난리치고 막. 그래서 나의 똥구멍을 따였던 기억이 아픈 기억이 충전이 딱 떠올라요. 근데 이 외할머니가 되게 오래 사셨어. 돌아가신지가 오래 돌아가셨어요. 지난달 돌아가셨네. 2월달 돌아가셨으니까. 94세 돌아가셨어요. 선생님 확인해 보니까. 그래서 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어렸을 때 똥구멍 따옴인 기억 때문에 웃기면서도 할머니 하면 꽃감 똥구 기억나고 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기억에 남았나 봐.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똥구멍 따옴인 기억이 있고 점점 크잖아. 성인이 되고 지금 완전히 중요한 아저씨잖아. 근데 날 볼 때마다 이걸 말씀을 하셔. 초등학교에 갈 때 종민아 너 아기일 때 너 똥구멍 따옴인 거 알아? 깍깍깍 웃고 이모들하고 같이. 내가 군대 갈 때도 종민아 너 똥구멍 파서나이야. 또 깍깍깍 웃고. 심지어는 선생님이 결혼하려고 선생님 아내 이렇게 인사시키려고 데려왔더니 어? 며느라 아기 아가 얘가 누군지 알아? 똥구멍 파서나이야. 이러는데 쭉 탈려가지고. 근데 할머니들은 되게 인상 깊았나 봐. 근데 문제는 자꾸 리셋 된다라는 거. 나한테 마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난 벌써 수십 번 들었거든. 근데 날씨는 선생님 아기가 태어났잖아. 선생님 딸이 태어났는데 딸 인사시킨다고 했더니 음 중선녀 카미알 카미알 니 아빠는 똥구멍 파서나이. 얘기해 주는데 나이 똥구멍 파서나이야기는 이야기는 우리 전 친척이 다 알고 있어요. 그랬던 외할머니 94세 돌아가셨어요. 지난달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크게 안 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충주! 고구려비, 빨래판, 우리 외할머니, 꽃감, 똥꼬. 똥꼬 파서나이. 선생님한테 머릿속에 이렇게 인상이 돼 있어요. 감사합니다.